1년 1독 통독 성경 5를 보면 사무엘 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국민 통합을 위해 기다린 것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북쪽 11지파의 실권자인 아브네를 죽인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12지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모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은 11지파의 마음을 되돌려 이스라엘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압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아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 거를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호모를 내게 돌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인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부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부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세의 아들 발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부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부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부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로로 가니라 아부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로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부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부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이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구를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부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로네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아들 아부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부넬이 왕에게 나와앗고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아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부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부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돌아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레아들 아부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부은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닥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부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부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부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부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부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 또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묻 백성이 나와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아들 아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완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노레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 또 베냐민 집하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월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져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월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처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야려 하던 원수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요하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월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이루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월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클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부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석에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메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매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려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헤브론과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브넬, 이스보셋, 요압, 무비보셋, 레갑, 바나, 이스라엘 모든 장로입니다 오늘은 열한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다윗과 대립하며 수도로 삼았던 곳인 마하나임을 살펴보며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민족통합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한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장과 네레아들 아브넬이 열한지파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7년 6개월을 버티며 다윗과 맞선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붙인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처음에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이후 레위지파 무라리자손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을 선택한 이유는 마하나임이 요단 동편에 있어 블레셋의 위협이 적고 문하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사는 지역으로 요다지파의 영향권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일하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악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오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열한지파대 한지파로 나린 7년 6개월 동안 다윗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하고 사울 가문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간 이유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습니다 당시 이 일은 왕권을 넘보는 반역행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지적을 분이 여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브넬이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려는 계기가 됩니다 독적 열한지파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고 난 후 아브넬은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과 통일을 위한 비밀 회동을 합니다 두 사람은 깊은 정치적 의제들의 결말을 도출시켰으며 드디어 합의를 끌어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비밀 회동에 이인자였던 군대장관 요압을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붕괴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국가통합이 되면 자신이 현재 이인자에서 아브넬 다음가는 삼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동생 아사엘이 과거 두 나라 간의 국지전 싸움에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개인적 원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압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여도 다윗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 인생의 또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은 3일 만에 뒤집어 진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압을 저주합니다 둘째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위원장이 되어 아브넬 장례를 남유다의 국장으로 치릅니다 셋째 다윗은 다시 한 번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습니다 넷째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 동안 금식하며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다섯째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요압의 합작품이 아닌 요압의 단독 범행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 하하 3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자 마침내 북조 열한지파가 다윗에게 대해 안심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요압과 요압 가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 가문을 경계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민족 두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청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30세의 유다지파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열두지파 모두로부터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야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는 성물들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이 관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3회의 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우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무력으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들이며 왕위에 앉은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으로 열두지파 모두의 민심을 얻어 민족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ank you very m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